냉우동 아 냉우동도 또 이게 아 아시네 최소 배우신 분이 오우 떴어 떴어 헤이든 뭐야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그 아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런던 팀들이 동시에 한 팀도 못 이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써됐습니다 런던을 연구로 하고 있는 토트넘 아스날 크리스탈 펠리스 웨스트엠 첼시 비기거나 졌습니다 이건 역사다 런던 대참사의 날 이유가 뭘까 막 생각을 했습니다 왜 팀들이 다 다른데 왜 똑같이 이기지 못했지 하나같이 밥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런던 팀을 입고 세 경기 연속 중계를 했는데 어 결국 이게 그게 돼버리네요 어떻게 런던 팀들이 하나도 못 이기죠 진짜 소름 돋는다 박펠레가 이유다 어 이거 입으면 이제 안되나 야 근데 오늘 그 첼시하고 뉴캣을 연기했잖아요 이거는 딱 뭐라고 할까요 뭐 실리축구 좋게 얘기하면 뭐 좀 안좋게 얘기하면 뭐 안티폿볼 이런게 지적받고 비판받고 아 난 그거 안좋아해 그런 축구 이러지만 이렇게 이런 축구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걸 보여준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이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와 진짜 뉴캣을 오늘 그냥 5백 5명 수비 딱 나눠 놓고 5,4,1 공격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수비합니다 수비하고 오늘 점유율이 첼시가 원정팀인데 70%가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뉴캣을 딱 30 가져갔어요 30 그러니까 홈인데도 그냥 아 우리 뭐 공격이나 뭐 볼 점유 신경 안써 어 우린 뭐 들어와 들어와 우린 다 뒤에 빠져있게 예 다 내려가 있었고 롱볼 때리니까 패스 성공률이 67%에요 뉴캣을이 반면에 첼시는 85.2까지 갔고 패스가 뉴캣을이 282개 첼시는 거의 한 3배 가까운 650개 그러니까 여러가지 놓고 봤을 때 다 이만큼 차이에요 뉴캣을이 오늘 경기에 하루종일 때렸던 슈팅이 7개인데 그중에 유효슈팅이 2개밖에 안됩니다 근데 2개 때렸던 유효슈팅 중에 골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요 그것도 언제? 94분에 추가시간에 첼시는 19개 슈팅을 때렸습니다 오늘 그런데도 안돼요 19개 슈팅을 때렸는데 유효슈팅은 4개밖에 안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뉴캣을 다 물러나서 다 물러나서 수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맨날 뭐 안티포보라 하냐 왜 수비축구 하냐 왜 이런축구 하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왜 두브라프카의 선방도 아주 좋았다 그러니까 그 뉴캐슬의 골키퍼 골키퍼도 잘 막아냈죠 잘 막아냈어요 두브라프카의 선방도 좋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와 진짜 숨도 못 쉬게 하는 질식수비네요 이 스토브룩스 감독이 보면 약간 좀 올드한 축구 이런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좀 재미없는 축구 롱볼 축구 때려놓는 축구 생막시맥 놔둬놓고 조웰링턴 앞에 놔둬놓고 빵빵 때리고 막 드리블 쳐서 경합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을 하는데 그냥 이겨내잖아요 오늘 코너킥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추가시간 막판에 딱 골이 들어갔는데 그 코너킥도 뉴캐슬이 오늘 얻었던 유일한 코너킥을 딱 기회 한 번 놨을 때 기회 딱 한 번 놨을 때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자 첼시는 물론 이제 뉴캐슬이 너무나 물러나서 경기를 하니까 제대로 못 풀었죠 어 앞쪽에 있는 에브람도 오도위도 윌리안도 마운트도 칸테도 뭐 조르진유도 다 풀질 못했는데 근데 오늘 경기 보면서는 모르겠어요 첼시가 어 아마 첼시 팬들은 우리 오늘 수료 형님도 그럴 거고 이걸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아자른가 그래도 크랙 같은 선수로 한 명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상대가 마음 놓고 완전히 물러나 완전히 물러나 야 우리 공간 안 줘 어 아 우린 욕해도 좋아 오늘 안티포로 하겠어 다 내려와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조직적으로 깰 수도 있겠지만 안 깨지면 누구 한 명의 개인의 힘으로 어 틈을 만들어내는 그런 크랙과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자르가 있었든 아자르가 어쨌든 뭐 뭐 첼시가 경기를 못하더라도 비비고 들어가서 뭔가를 해줬잖아요 이런 경기에서는 아자르가 없으니까 확실히 야 이거를 뭔가 한번 균열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선수가 없네요 지금 램파드 감독은 오늘 경기 앞도 인터뷰한 걸 봐서는 첼시가 이제 어 선수 영입 징계를 받았다가 이제 풀려서 이제 풀려서 이번 겨울 이적시장 때부터는 이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뽑을 수 있는 건데 새로운 근데 지금 램파드 감독은 아 우리는 뭐 조급하게 충분하게 우리 팀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판단이 완전히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수 영입을 뭐 그렇게 조급하게 하진 않겠어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첼시는 행보가 지금 이번 겨울에 막 적극적이지는 아는데 근데 좀 보면 그리고 뭐 램파드 감독이 올 시즌 이제 팀을 맡으면서 젊은 선수 많이 중용을 하면서 팀을 좀 젊게 만들어가고 싶으면 알겠는데 약간 좀 크랙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은 네 빅네임이 그래도 그러니까 네임드가 한 명 정도는 있어가지고 그런 선수가 약간 크랙으로 좀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은 지금 아 에브라함 카드가 막혔을 때 뭐 변화를 준다든지 에브라함이 안 되니까 오늘 쓰는 게 바추아인데 이러기엔 좀 너무 약하잖아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전주의